지영이 탄신이 아 꺼져!!! 아 오늘 좀 있으면 삼식이 생일인데 원래 멤버들 생일은 각자 개인 방송으로 챙겼었지 제 메인방송에서는 안 챙기게 매번 많았으니까 따로 안 챙기는데 얼떨결에 사실 챙기는 것도 아니죠 그냥 핑계삼아 방송하게 될 놀아주는거죠 놀아주는거 아 루테 아 이거 아니다 일단 방송 하죠 아 뭔데 아 뭔데 아니 아니 오늘 방송 키시기 전에 생일이라서 저 하고싶은거 한다고 했잖아요 아 너 하고싶은거 했대 그래가지고 루테 그냥 수원오라고 진짜로? 아니에요 가짜에요 누나 저렇게 하면은 뭐 같이 있고싶기도 하고 야 너가 수원아 내가 거실에 펌프타가 났는데 놀러올래? 야 너가 서울로 와 내가 맛있는거 사줄게 아니 너가 내가 사줄거야 아니 내가 진짜 맛있는거 사줄게 아니 내가 사줄게 내가 진짜 맛있는거 사줄게 아 진짜 맛있는거 사줄게 야 진짜로 진짜 비싼거 맛있는거 서울로 와 그럼 나도 갈래 가까이 그럼 저희 같이 갈까요? 야 루테야 같이 갈까요? 나 하루만에 니가 모은 전제사 다 날리게 해줄수있어 하하 을아 을아 없어요 가능하지 그 뭐냐 나 그거 한번 마셔보고싶어 그거 돔페리용? 하보다 먹어봤는데 돔페리용? 그게 뭐야? 아 샴페인 샴페인인데 그거 되게 비싸고 맛있대 몰라 그 에이 누나 승리술 마셔야죠 승리술 그거? 만수르 세트? 와 만수르트 와 그거 1억이야 누나 맛있는걸 했잖아요 아 맞아 아르망디 비싸다고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 그냥 양주보다 간페라고 신은 소주 먹죠 누나 정도면 발렌타인 백년선 이런거 사드려야지 오케이 접수 클립 넣어주세요 수고님 네 감사합니다 기대할게요 갑자기 말이 없어지셨는데 제가 지금 담궈가지고 까치산 백년 그렇게는 안될까요 직접 포도발로 밟아서 제가 담글게요 영광이죠 영광이죠 깜씨 혹시 뭐 생일 축하 후원 받고싶으세요? 그럼 저희가 축하드려요 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뭐 따로 생일을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 그럼 안 그럼 안 중전할게요 삼식이 생일이 안 따른다면서 맨날 영상 찍을 때마다 생일 얘기하던데 나랑 옛날에 영상 찍을때 삼식이 생일이 몰라요 근데 매번 삼식이 때문에 알아 삼식이가 말해서 그러니까 삼식이 자꾸 말해 심지어 저는 잘 외우거든요 삼식이가 내 생일 언제야? 나 형 알아 야 구차해 잠깐만 나 지금 방송키고 있었어 야 우리 채색이 저 네이버에 검색한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야 3월 4일 3월 4일 검색했다 왜? 왜 3월 4일이야? 3월 12일 14일이야 그거는 화이트데이잖아 그거랑 같은 날 아니에요 쟤? 어 야 나 네이버에 김루태라고 검색했어 화이트데이 아니야? 아닌데? 화이트데이 다음날이 선행이고 6월 7일 6월 7일 6월 7일 이렇게 된거 그냥 3월 14일 해 둘 다 화이트데이 야! 아니 나 맞췄는데 맞췄다고 왜 칭찬 안해줘 이 자식아 부끄러워 야 내가 누나 생일을 몰라서 뭐? 누나 생일을 몰라 뭐? 뭐? 무태 변했네 무태 변했네 무태 변했네 아 진짜 너희 속에 김태영이라는 특제는 아니었잖아 무태 변했네 나는 뭐 누나 생일만 알고 있으면 됐지 무태 변했네 뭐야? 갑자기 이미지 챙기고 8월 21일 지영이 탄신이 아 꺼져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 이슈 이슈 자네 아 맞췄나봐 아 저기 저희네 아 형이치 자 계속 넘어가도록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